사랑하나, 아나하나 우리 사랑하나, 아나하나 봐 자, 뭐가 고민입니까? 버림받은 아픈 아이를 앉아서 많이 느껴서 네,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한 가지 뭔가를 남들에게 해주고 싶고 도움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팍 올라왔다가 막상 그때가 되면 그걸 못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걔가 누구냐? 버림받은 마음이에요 버림받은 아픈 아이를 자,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는 여러분 봐, 버림받은 건 뭐야? 나 혼자밖에 없지?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남하고 소통하고 싶은 거야 사랑받고 싶은 거야 도와줘서 사랑받고 싶은 거라고 근데 도와줘서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생각하면 너무 열등하고 난 사랑 못 받을 거라고 느끼니까 대신에 내가 도와주면 사람들이 이제 그거야 받아주겠지 하면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거든 근데 버림받은 사람은 도와주고 싶은 자기 마음도 인정하고 행동할 수가 없어 내 도움을 사람들이 안 받을 거라고 생각해 너무 수치스러운 너무 수치스러운 버림받은 존재니까 그래서 내가 벌써 남을 막 도와주고 싶고 그럼 얼핏 들으면 굉장히 이건 좋은 마음이고 근데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사랑받고 싶고 도움받고 싶은 내 마음을 열등하다고 버리고 인정 안 해서 대신 올리는 건데 그 마음도 인정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난 자격이 없다 또 이렇게 올라와 버림받은 여자가 일으키니까 남을 그럴 기회가 오면 해줘야 되는데 그땐 또 자격 없는 마음 때문에 두려워 두려워서 못할 거야 왜 두렵냐 니까지께 뭘 도와줘 남이 이렇게 수치 줄까 봐 두려워 그래서 못하게 돼요 그걸 하려는 그놈이 죽어야 되거든 그냥 해야 돼 구원받은 놈이 해야 돼 자 제 눈을 봅니다 제 눈을 봐 날 봐 날 봐 날 안 봐 보고 있어요 안 보잖아 나 좀 봐줘 본다고? 날 봐 너 안 보잖아 제발 봐 내가 왜 안 본다고 하는지 알겠어? 날 보고 있다고 니가? 너 안 보고 있어 날 봐 날 봐 어렸을 때 엄마가 너 봐줬어 안 봐줬어? 안 봐줬어 안 봐줬어 남을 보는 걸 몰라 남한테 관심 갖고 보는 걸 몰라 그래서 지금 안 보고 있어 그거 보고 있다고 착각해 이렇게 초점이 없어 나를 이렇게 관심 갖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데 이렇게 초점이 나갔어 이렇게 안 봐 엄마가 늘 이렇게 본 거야 너를 네가 엄마한테 관심 받고 사랑 받는다는 느낌이 있었어? 없었어 엄마는 늘 날 안 보여주는 것 같았어 그치? 그 애기가 올라와서 날 보라고 하니까 보고 싶은데 못 보겠어 보고 싶은데 본다는 느낌이 없을 거야 보고 있다고 느끼지만 보고 있지 않아 보는 건 관심이거든 자 혜라님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해 봐 자 얼른 얘기해 봐 눈이 반짝반짝하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얼굴이 참 작으시고 예쁘세요 이뻐 그리고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있어 사랑하나 아나하나 우리 사랑하나 아나하나 봐 어우 우리 예쁘다 우리 애기 해라 엄마가 우리 사랑하지 봐 사랑하지 사랑해 사랑해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게 보는 거거든 근데 이게 모습만 이렇게 보지 육체만 보지 사랑을 안 봐 사랑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네가 사랑의 눈을 받은 적이 없어 엄마한테 엄마가 볼 때 아우 예쁘다 이렇게 봤어야 돼 그래야 진짜 관심이야 근데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면서 밥 먹어 뭔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사랑의 눈으로 마음을 실어서 따뜻하게 봐줘야 되거든 그걸 안 하면 본 게 아니거든 한 번도 그걸 못 봐서 그렇게 볼 줄을 몰라 초점이 없어 그러니까 나를 그렇게 못 보잖아 사랑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 근데 어차피 엄마가 사랑해준 적이 없어 그런 눈으로 봐준 적이 없는데 왜 해봐 대충 막 이렇게 초점이 없어 딴 데 보고 있어 자 따라합니다 엄마 엄마 나 사랑받고 싶어요 나 사랑받고 싶어요 엄마 엄마 나 따뜻하게 봐주세요 나 따뜻하게 봐주세요 날마다 날마다 엄마가 엄마가 마음으로 나를 봐주지 않아 마음으로 나를 봐주지 않아 늘 버림받은 살았습니다 늘 버림받은 살았습니다 버림받은 마음이 버림받은 너무 아파서 너무 아파서 서러워서 서러워서 죽고 싶어서 죽고 싶어서 두려워서 두려워서 다 버리고 다 버리고 괜찮다고 괜찮다고 가식 떨며 살았습니다 나는 사랑받고 싶지 않다고 나 사랑받고 싶지 않다고 나는 죽겠다고 나는 죽겠다고 못 받아도 괜찮다고 받아도 괜찮다고 날마다 거짓말하고 거짓말하고 가식 떨며 살았습니다 가식 떨며 살았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엄마한테 엄마한테 따뜻한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좀 봐주세요 나 좀 봐주세요 따뜻하게 소중한 딸로 사랑스러운 자식으로 다 좀 봐주세요 사랑받고 싶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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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 포기를 해서 눈도 안 보고 우리 애기 어떡해 심한 해정력이야 인정도 안해 사랑받고 싶은 거야 남한테 사랑 주고 싶다는 마음만 계속 올려 이 사랑받고 싶은 애가 올라오면 너무 버림받은 애가 수치스러워서 이 버림받은 마음 하나도 안 느끼고 그냥 사랑 주고 싶다고 그래 가짜 가식이야 그러니까 우리 애기 아들 있지? 아들이 애정교피야 네 눈이 있잖아 이렇게 사랑스럽게 보는 법을 몰라 엄마한테 안 배워서 여러분 부모한테 배우는 거야 부모가 안 준 걸 내가 못하지 그치? 그러니까 너도 공허한 눈으로 아이는 몸이 너무 사랑받고 싶어서 집착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엄청 집착해 사랑받는 느낌에 게임 무지만히 할 것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느낌이 사랑받고 싶은 느낌이지 그치? 아주 심하게 집착할 거야 뭐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수집하는 취미가 있으면 거기에 몰빵할 것이고 게임 좋아하면 게임할 것이고 축구 좋아하면 축구 하여튼 그거 미칠 거야 왜 그 사랑받고 싶은 느낌에 간절하게 집착해 그걸 못 받아 갖고 이제 인정이 돼? 네가 얼마나 사랑받고 싶었는지 엄청 사랑받고 싶었어 장난 아니야 자 지금도 혜라님 보고 있어? 보고 있어? 봐야지 자 봐야지 혜라님 눈을 혜라님 눈 봐야지 오케이 이제 좀 눈 맞추네 아우 이쁘다 우리 애기 애기 때 돌 때 이럴 때 그걸 해줬어야 돼 이렇게 눈을 보면 아우 이쁘다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이거부터 해줬어야 되거든 이것도 안 해준 게 엄마 아빠가 아우 우리 애기는 해줬어? 아들내미 그걸 안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 눈 맞추기를 안 해주는 사람이 그건 부모가 당연히 한 거지 여기 엄마 아빠도 눈만 추기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? 당연히 해줘야 돼 눈으로 사랑을 제일 먼저 전하는 거잖아 꾹꾹하고 눈 보고 해주잖아 애들 눈으로 사랑 아니야 안 해줘 안 해줬어 그렇지? 왜냐? 받아야 해줘 그걸 머리로 얘 고과서에 눈 맞춰줘 뭐 이런 거 하냐? 그건 본능이잖아 근데 부모가 안 해주니까 그걸 그 사랑도 못 받았어 그러니까 그 사랑도 안 해줘 몰랐던 거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 같아요 사랑을 못 받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거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 안 한 거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 안 한 거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 인정 안 한 거야 어떻게 할지 모르지 사랑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는데 사랑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사랑 중 기회가 와도 네가 어떻게 할 줄 알아야 하지 못 하지 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지? 그러니까 마음 공부 통해서 이제 받아야 돼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애기가 이제 나는 사랑 못 받아 포기했던 거야 그래서 얘도 몰랐던 거야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자 이제 나 봅니다 자 눈 맞춰서 해라님 까꿍 해줘 나도 받고 싶어 얼른 빨리 나 해줘봐 해라님 까꿍 또 해줘 마 까꿍 다시 한 번 해줘 까꿍 까꿍 그렇게 하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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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꿍 이러면 내가 좋아야 되잖아 아기한테 하듯이 해야지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내게를 못 해줘 알았어 내가 해줄게 해라님 해줄게 나 봐봐 나 봐봐 해라님 봐봐 우리 애기 까꿍 우리 애기 까꿍 우리 애기 이쁘다 아구 이제 눈 맞추네 아구 우리 애기 눈 맞추네 아구 잘했어 이렇게 해줘야 돼 아들한테도 이렇게 해줘야 이게 사랑이야 까꿍 까꿍 아구 우리 애기 까꿍 사랑으로 이거부터 사랑이야 이제 눈 맞추네 나 아까 깜짝 놀랐어 니가 나 눈 안 맞추고 여기다 이제 맞추네 이제 이렇게 돼야 돼 여기 사랑이 사랑 눈을 맞출 때만 사랑이 니가 얼마나 고통받았겠어 사람들하고 이렇게 눈을 딱 맞추고 사랑받는 걸 몰라서 얼마나 애정결피부로 사랑 너무 받고 싶은데 이것도 인정 못하니까 준다고 주기는 어떻게 줘 받아야 주지 그치 자 숙제 있어 사랑 채우는 거 눈으로 채워야 돼 이제부터 사람을 볼 때 이렇게 눈으로 널 사랑해 이런 느낌으로 보는 거야 아들부터 뭐 사랑해 말 필요 없어 눈을 보면서 누구야 이름 불러주는 거 아들이 이름이 뭐지 이렇게 밥 먹으라고 할 때도 밥 먹자 이게 아니고 밥 먹자 우리 애기 눈에 우리 아들 밥 먹자 이렇게 알았지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왜 혜라님한테 왔는지 알겠어 너무 사랑 못 받은 아기가 사랑파동을 감지하거든 나한테서 나가는 그 영채님의 사랑파동을 감지하는 거야 그리고 니가 온 거야 근데 와서도 어차피 나는 사랑받을 수 없지 이 마음에 그 버림받은 애기가 포기하고 있는 거야 사랑 달라고 안 했던 거야 그러다가 지금 이제 앞에 사람들 버림받은 마음 이해하면서 니가 이해하다 보니까 이 버림받은 애기가 너무 사랑받기 원했어 근데 그걸 표현 못하고 대신 사랑 준다고 했었는데 사랑도 못 주고 있구나 그걸 얘기한 거야 니 아들이 얼마나 애정견 비비겠어 걔가 진짜 니가 근데 이게 채워져야 아이를 줄 수 있는 거야 알겠어? 깔란쟁이 얘기야 눈도 맞춘 적이 없는 아니 태어나면 당연히 여러분 그거부터 가르쳐야 되는 거야 눈 벗고 까꿍 해주라 그걸 가르쳐서 하나 근데 엄마도 받은 적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못 주는 거야 근데 눈부터 눈맞추기부터 시작 애기들이 처음엔 눈 못 맞춰요 그래서 이 애기 눈이 태어나 까란쟁이 눈도 못 맞추는 이렇게 초점 없는 눈이었어 니가 눈맞추기도 안 해줘서 태어나면 원래 그래 애들에게 초점이 없는데 자꾸 보고 눈 맞추기 하다 보면 눈으로 사랑을 받을 줄 알아요 눈이 가장 에너지가 많이 나가고 들어오는 곳이야 딱 째려볼 때 미움도 쓰지만 따뜻하게 볼 때 사랑도 쓰고 눈으로 에너지 교류가 있는데 그것도 못 했던 거야 엄마가 그걸 가르쳐야 돼 엄마 아빠가 안 해줬던 거야 그거 니 치명적이지 이제 알겠어 내가 너한테 진실로 얘기하는데 너는 너는 약사 직업을 버리고 쫓겨나고 집에서 이혼 당하고 집을 팔아서라도 이 공부를 해야 돼 안 그러면 살기가 힘들어 너 아까 얘기했지 나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치 그 애기가 살아 얼마나 괴로워 그 아기가 엄마가 돼서 애를 키우니 애가 점점 이상해질 텐데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그치 그 애기가 남편하고 살면서 부인으로 제대로 못 할 거고 남편도 분명히 애기를 얻었을 거야 같은 수준으로 그치 엄청 힘들 거야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공부가 된 다음에 되면서 부인 역할과 그리고 엄마 역할과 직업인의 역할을 해야 니가 잘 살 수 있어 알겠지? 게을리하면 안 돼